이런 가운데 진보당 부산시당은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서울 구상이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메가서울 구상이 총선을 앞두고 당리 당략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조경태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찬성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지역 정치인들이 메가서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